그리고 인 민고 거기 Sempre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다니 됐다 됐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를 여기 집 옆에 붙여줄게요 여기에다가 반영이 안 돼 지워놔 왜 이렇게 안 돼? 맑은색 지워놔 이렇게 놓고 양념게 해볼까요? 여기에 오 너무 좋다 두개 두개를 이거 뭐하냐 대왕풀로 해보겠습니다 대왕풀로 대왕풀로 싹쓸해버려줘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가슴완장 가슴완장 오늘은 눈내린 마을을 한번 봐볼거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싱 눈내린 마을로 출동 자 먼저 이거를 조립해요 지붕 오 오 새콤지 오 자 이제 제가 조립해볼게요 오 오 오 가슴 오 많이 쓰면 안돼 여러분 대단하죠? 엄마 여러분,llen판 보고 예고 아, 이곳 Soul iste다 네, 네, 네 네 1번 네, 네 목도리 이게 뭐야? 목도리 나 목도리 만들게 이거 이게 하얀색은 그래 이게 아 이거! 이것도 우와 귀여워 귀여워 이게 여러분 이거 개물 같아요 어디? 응 너무 많이 잡았다 너무 많이 빨리 이렇게 하고 나서 됐다 나 먼저 뭐 만들어? 뭐지? 뭐지 만들어? 나는 그러면 루돌풀 내가 물어봤으면 안될거야 알았어 나는 봄클레이로 어떻게 만들지 루돌풀 루돌풀 나겟을 눈썹 빨간색 다 썩어 빨간색 예쁜 자 그렇게 하고 예쁜 것들을 다 붙여줄게요 안녕 짠 짠 나겟다 썩다 엄마 갈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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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하얀색은 여기 떨어졌다 그래요 여긴 조금 여긴 많이 그래요 진짜 이거 딱풀이 일단 이거를 이거를 반으로 또 쪼개래요 하얀색 소금 물 소금 소금 물 소금 나는 이걸로 하트 만들어야지 하트 만들어야지 다시. 둘! 오! 너무 예쁘고. 저도 힘들어 이제 다 만들었어 자 이제 이쪽에 붙여볼까? 나도 붙여볼까 이런다 오! 눈 쪽 속에 많이 붙여주자 이렇게 다 붙여주고 아 근데 이 귀는 뭐냐? 여러분 피가 있어요 눈 고성에 여러분 눈 고성에 피가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붙여볼까 그럼 나설때 거 작은거 나설래 이거야 그냥 붙여도 돼 아크릴 있으니까 그냥 붙여도 되는데 손으로 붙여도 돼 아크릴 오늘은 그것도 왜 이렇게 익숙한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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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클레이는 다 떼어가지고 여기에 붙여줄게요 나머지 클레이는 우리가 다 쓸거야 겨울 오늘은 겨울 달기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아베로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해주세요 안녕